끝만 커고 있어요. 여기만. 여기만 커있지요. 늦게 가서. 지금도 전 다 여기가 커고 있어요. 처음에 잘못했는게 억제제를 쳐가지고 세빈 쳤어요. 세빈 말고 동작 그만. 동작이 그만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동작 그만 해버렸어요. 동작도 이거 뭐예요. 동작 그만 해버렸어요. 비비풀 배달 때문에 좋은데. 그렇지. 이런 걸 쳐버리면 여기. 이거 동구멍이라서 두 가지. 자 보세요. 이쪽에 깽겨 보세요. 동구멍이 딱 버려져 버렸잖아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쳐버리면 굳어버리면 다른 것이 움직여요. 여기만 커잖아요. 지금. 비료를 먹어도 지금 못 키웠죠. 우리가 아까 그쪽에 비료 이식값이 이거보다 낮았잖아요. 근데 이식값이 낮아도 큰데 지금 마지막에 보시죠. 이게 그 요거 호피무늬가 잘게 쪼개졌죠. 그건 비료량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호피무늬가 안 잡혔지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여기에 이 큰 나무에서 이래 작은 사갈을 따가 되냐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식양도 좋은데. 이식양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호피무늬가 잘게 쪼개진 게 있냐. 저 이야기되는 거죠. 이제. 호피무늬가 잘게 쪼개졌다. 근데 요 노무보다 조금 큰 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약을 얼마나 잘 쳐버렸던지. 아래위 전체가 고로 똑같게 만드는데. 우리 황금을 놓고 해서 요 아래쪽에 다 크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동작그만이 아래위 아래쪽에 너무 많이 맞아. ssg야. 더 작아야. 그렇죠. 요기 요기 동작그만이 확실히 동작그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동작그만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 과심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심이 벌어진다 소리는. 얘는 이제는 많이 클 그게 없어요. 여유가. 여기 보이소. 다 컸잖아요. 이거는 요거만 보면 큰 사과라. 그 색이라도 하나의 나이 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 그게 동작그만이. 겉에 요기 세포를 좀 그 단단하게 만든 것도 있고. 지금 요렇게 곧 색이 올 건데. 오면 이게 많이 벌어진다고요. 이쪽에 똥구멍이. 여기 꽃받침이. 별모냥을 지났다고요. 그 얼어버리면. 이 과일이. 과일이 얼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앙커. 이게 그 저 저. 얼어버려가지고. 요기 만졌을 때 거칠거칠하면. 봄냉애 가능성도 일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수세가 약한 게 더 색이 맞았거든요. 세리기. 그래서. 봄에 우리가 억제제는. 강한 억제제는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지금. 지금은. 절대로 안 지져. 예. 절대로 안. 비분이. 비분이 이제.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 요기에 그. 호피무늬 색이. 잘게 쪼개지고 있다. 그럼 색은 나는데. 에. 과피에. 초기에. 동작그만이라는. 그. 동작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 세포가. 잘 안 움직여요. 우리가 그. 사이머스캐츠는. 봄에. 관주에 미생물만 줬거든. 그게. 질소 분해 되어버리고. 과일이 가다 되어버리면. 과일이. 껍질이 딱딱해지거든요. 과일이 가다. 고온열상이 봄에 일어나면. 근데 그 현상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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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둥그러져 버렸지요. 집에 농사가. 집에 농사가. 이르시냐고. 아니. 나는. 사과는 굵어요. 사과는 굵은데. 예. 색깔이 지금. 저거 요거 보세요. 끗눈이. 못 커요. 잎이 요리 작아지가. 동작이 멈춰버렸어요. 그 억제 강한 봄에 억제들을 쓰면. 대과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발력이 안 됩니다. 봄에. 이 잎에서 영양을 생산해서. 이게 두꺼워지고. 요 영양소가 뿌리로 가면서. 가지를 살을 찌워요. 이렇게 살을 찌우고. 뿌리까지 살을 찌워요. 그럼 뿌리까지 살을 찌우면. 요것으로 영양이 돌아와. 근데 이. 요걸 멈춰버렸으니까. 전체 생육이 멈춰버려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과의 개수나 수량. 뭐 그게. 하나 또. 엎밖에 하죠. 저거는 인상칼슘 가는거. 그거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멈춰버립니다. 그것도 멈춰버립니다. 인상칼슘에는. 그래 강한 물질을 치면. 요것이.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컸더라면. 요거 요거. 사과가 괜찮거든요. 수량이. 요리 달렸더라면. 아예 그 저. 한. 300g 이상 때 만들었더라면. 이거는. 양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요게 뭐. 요런 것들은. 세 개 다 해도. 하나 무게 밖에 안 되잖아요. 세 개 다 해도. 요. 그래서 지금. 어. 작아도 동글동글하게. 예쁘긴 예쁜데. 문제는. 예. 봄에. 동작. 동작. 거만. 이라. 칸은 뭐. 어떤 거든지. 요거. 이제. 해초리 만들어 나니까. 그 이상에. 그건 관계 없는데. 봄순을 멈춰버리면. 요. 눈이. 아주 작아져요. 내년에도. 장애 일부 있어요. 네. 근데. 맨꽃은. 그래도. 좋던데. 그 정도가 좋은 거 아니고요. 예. 네. 이런데. 작은 것들은 여기에 눈이 거의 없어. 약해요. 약해요? 예. 작은 것들은 여기 눈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꽃은 뭐. 안보이는 작은 눈을 여길 봐야 돼. 이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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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안 보이죠? 일자죠? 성냥 화약처럼 동그랑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저. 영양이나 저런데서. 그. 습해 뽀르데이기나 이런 걸 쳐 버렸다. 여기. 여기도 그 뽈르 관계 없잖아요. 요. 끝이. 짠 것들. 큰 것만 보면 안됩니다. 습해 볼데이 그것도 꽃는 형성에는. 해돼네. 그렇죠. 그때는 강연 물질이. 그건 강한 알칼리. 요건 조금 괜찮은데. 우리가 동작이 정지 되기 이전에. 그 약하고 눈이 멈춘 자리 있잖아요. 요 가지 끝하고. 그 약 맞은 것하고 관계 있거든요. 끝 맞은 것. 요건 조금 큰데. 겨우 살아있는데. 근데. 요 약에 맞아가지고. 끝잎이 요래 작아진 것 있잖아요. 요건 눈이 작아져 버려. 요건. 눈이 째맬해져 버려. 요 끝잎이. 잎이 단단히 굳어 버렸잖아요. 요거. 이 어린 시기에는. 그. 봄에 연면 시비도 중복 살포 하지 마라 그러고. 단행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 연면 시비도 영양도 두분 살포 해보면. 과다 흡수가 된다는 거죠. 왜. 봄에 처음에 연면 시비 할 때. 염화가리 씁니까 안 써. 써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 아. 처음에 부터 들어가도 괜찮아요. 요 셰순이. 그. 5cm 10cm 때부터. 염화가리가 썰어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어. 이 강한 물질이 들어가서. 잎이 이렇게 둥그러지면 안 돼요. 둥그러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동작이 멈춰 버렸거든요. 그럼 요게 멈추는 순간에. 과실도 여기 멈춰 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 나무를 보고. 관리했다는 나무를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영양제를 칠다고 말도 해도 되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되잖아. 아니 뭐. 뒤돌아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내 같은 경우에. 이게. 기인지가 엄청 많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전년도 가지가 길면 또 길어집니다. 이게. 그. 단감이든 과일나무들은. 자기 가지만큼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단감 나무를 봄순이 나올 때.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덜 바쁜 요소 요만큼 나올 때. 잘라버리면 잎이 커요. 그럼 이 가지가 과대지가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잎의. 성장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 억체를 시키도 역시 마찬가지고. 억체를 시키면. 굳어버리가. 경화가 돼가지고. 전체가 멈춰버리고. 이 가지가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과실은 적어진다. 잎이 크기 안 큽니다. 요 길게 크는 시간에. 잎이 두께가 안 들어간다. 굵고 짧게 크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거 요가지하고 요가지하고 두 개를 보면. 요가지가 더 길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게. 눈이 크게 갔다면. 이게. 이게. 과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과일이 잘다. 이 짧은 거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염멘씨가. 잎이 더 커져버려요. 뭐. 사과가 정 없다고 하면. 그것도 달지만. 그쵸. 예. 날리고 장글을 달아야지. 장글을 달면. 내년에. 여기 대글대로 해야. 전다 대과가 다 나와요. 예. 내. 아까 우리가. 과다. 착화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작거든요. 열매가. 그래서 이거는. 봄순을 이래 작게 만들면. 도장지가 많이 나는 습성을 가지는데. 도장지도 많이 안 났네. 안 나는 이유가. 봄에 순도 이렇게 굳어 버렸다. 뿌리가. 뿌리가. 지상부에 굳은 만큼 뿌리도 경화 돼 버립니다. 도장지도 없고. 작고. 그렇죠. 이거는 늦게 해서 이렇게 찼는데. 내년에는 이제 회복해 있다. 내년에. 그럼 올해로서는 이렇게 끝이라는. 그리고 겨울에 탈수가 됐다면. 요 가지를 깎아 보면 안이 빨개요. 농사라. 예. 종합예술이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거는. 경화가 돼 버리니까. 그. 밀. 그 저.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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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가 그. 밀변 현상. 밀변 현상도 없지. 싶어요. 이. 이 과실은. 번질번질한 게 없지. 보면. 쇠포가 굳어 버려 그래. 쇠포가 굳어 버려 가지고. 밀변 현상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 그. 과일에 그 저. 꿀이 밖으로 그 저. 밀변 현상. 인산 과다 현상도 이건 안 일어나요. 자리는. 밭자리는 좋은데. 내년을 기대하고. 올해는. 다른 성과를 못 내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에도 지금. 더 영향을 과다 시키라 소리도 못해요. 여기 다 컸기 때문에. 날짜만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저거는 뭐야. 깔은 더 내야 되는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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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더 줘야 되겠고. 물은. 요 수분 몇 안 나오지? 수분. 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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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나오던데. 수분. 30이 넘어야 됩니다. 27. 28같고 약해요. 35 정도 나와야 돼. 수분. 35. 네. 25. 29. 29. 한 35까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낮에 보면. 어. 조금. 요 색깔이. 검어지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어. 조금 맑은 색인데. 요것보다 더. 검어질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물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수분. 물을 한번 주이소. 물을 한번 주고. 어. 연명시비를 한다면. 연하게 해야 된다. 연하게. 얼마. 에.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터. 어. 설탕 500. 어. 염아가리 500. 요소 1kg 정도. 예. 그 정도 이상은 쓰지를 못해. 쓸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또 써도. 이동을 잘 못합니다. 입이 딱딱 있어요. 요소로. 예. 그 저. 그거는 써도 되고. 요소로 좀. 그 bırak.